후공을 펼칠 창모 웨이체드팀의 박강배 학생 두 분은 어떤 과목 선택하셨나요? 저희는 수학의 경우의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과네 아 경수 각자 살아온 다른 환경과 그래서 더욱더 각자만의 경우의 수가 있었고 하지만 저희는 힙합으로 인해서 같이 무대에 섰고 같이 더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멋있다 주제 완전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지 이게 설명이지 이 무대가 기대가 되긴 하지 아 재밌겠다 오우 뷰티 좋다 나 때로 생각하곤 해 내 생을 받고 마는 선택에 결과를 되감아보고 다 실성해 못 슬픈다 나 때로 생각들을 하곤 해 내 생을 받고 마는 선택에 이 결과를 되감아보고 다 실성해 못 슬픈다 만약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한 번이 말해 너가 없어 고생도 됐어 만약 내가 랩을 하지 않았더라면 한 번이 말해 너는 나만 I'm working on night long 없이도 on my song 이 게임은 날 구원했어 고마워 저 말로 1회 24 텐션이 마수 내 유일한 일탈 동시에 내용과는 내 입맞춤 아름답고 화난뿐인 모델로 있네 우리 둘은 만나 같은 목표로 있네 뭐가 됐든 노린댔소 래퍼 난 아직 정신 못 차림 안 올려내 Z-pop 만약 내가 여기서 망한데도 그 경우에 손 내가 져도 이긴다는 걸 나 때로 생각하곤 해 내 생을 받고 마는 선택에 이 결과를 되감아보고 다 실성공애보 슬픔다 슬픔다 나 때로 생각들을 하고 해 내 생을 받고 마는 선택에 이 결과를 되감아보고 다 실성공애보 슬픔다 슬픔다 내가 노는 하나 일 년 동안 깊이 토스 점점 가진 수흥달표까지 깊이 컴 저 스타드 꿈위에서 나이 위가 와 숨이 막혀도 너에겐 비밀로 떨지 말려 때 해왔잖아 인마 나의 주소서 내 사위를 던져줬으니까 너 칸을 가도 괜찮은데 시작부터 해야겠지만 내 목표를 향해 나 I know that is my way Bye bye 너 마범생 난 널 기다릴게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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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know that is my way 꿈꿔왔던 창모의 책 형들이 나를 믿어 시원할 수 없어 변이게 You have to eat up 내 생을 받고 마는 선택에 내 생을 받고 마는 선택에 이 결과를 되감아보고 다 실성공애보 슬픔다 슬픔다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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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 해 해 해 꿈이 아니야 넌 참깨 신심은 다음 되게 가식은 다 뺏어 뺏어 봐 띵끄러 봐 또 같은 경우가 부주차해 또 같은 경우가 부주차해 나 때로 생각하곤 해 내 생을 바꾸만의 선택에 결과를 되갔만 보고파 실성해 못 슬픈다 나 때로 생각하곤 해 내 생을 바꾸만의 선택에 결과를 되갔만 보고파 실성해 못 슬픈다 나 때로 생각하곤 해 내 생을 바꾸만의 선택에 이한 결과를 되갔만 보고파 보고파 실성공해 못 슬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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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감동 뭉클하다 좋다 좋다 오! 땡기 더 바이브 이어륜이 있다 고등래퍼에서 열륜이 생긴 하시는데 잘한다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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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했다 아멘